슈퍼비 랩 하관 주의 수일이 슬리피 입니다 제가 그 재평가 되어야 되는 래퍼로 많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원래 래퍼 아닙니까 그 언터처블 부터 쭉 이제 쇼미 식스로 나갔었고 조명도 하나 달았어요 요 갱스터 요 슬리피 슈퍼비 어 누구세요 언더우먼 가슴까지 나왔습니다 언더우먼 가슴까지 나왔습니다 아우 말로만 듣던 아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찾아왔는데 3대 몇이시죠 저 3대 100 100 정도 확실합니까 지금은 50 될 수도 있습니다 50 50 원래 3대 500 쳐야지 언더우먼 가슴까지 아시죠 얼마전에 영상 댓글들 보고 알았는데 특히 오버핏을 입으시면은 아 이거 징역관이에요 이거 징역관 이에요 아 무조건 붓게 원래 입어야 하죠 3 대 500을 쳐도 이거 입을 수있까 말까 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자료는 찾아보고 왔는데 정가도 없으시고 뭐 초보미 시니까 제가 특별히 옷을 씹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대 500 법이 규제가 완화돼서 이제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완화됐어요? 완화됐습니다. 3대 50도 입어도? 아 입어도 됩니다. 대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언더암모도 많이 사랑해주셔야 됩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저는 이만 들어갈 테니까 옷 찍힐 줄 알고 특별 가드리는 겁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대신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어떻게 찾아오셨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